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가장 어떤 방법으로 잘 구현할 수 있을까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BT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김상윤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하지 않고 게임하는 호모 루덴스라는 발표를 통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의 관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김상윤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하지 않고 게임하는 호모 루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짧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작은 공간에 혼자 앉아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 공간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네. 아직도 야근 중이야. 기분이 어떠세요? 뭐 쏙 괜찮죠. 약간 좀 일 많이 한 것 같은 뿌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또는 여지까지 앉아고 공부하고 있니? 이거 어떠세요? 이것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뭔가 칭찬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딱 만나자마자 놀고 있네?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죠. 여지까지 일하고 있네. 또 공부하고 있네. 이거는 칭찬으로 들리고 있는데 놀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약간 욕에 가까운 표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놀이에 관련된 인식이 우리는 이제 이런 좀 낮은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놀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동그라미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단어가 좀 많은데 저를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Y축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Y축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가정으로 보시냐 하면 공부, 교육, 또는 학습, 배움, 또는 교실 이런 어떤 공부와 관련된 키워드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나는 굉장히 뭔가 에너지가 넘친다. 열정이 샘솟는다. 그럼 활기찬 거니까 위쪽. 아, 난 그게 아니라 공부와 관련된 키워드만 보면 뭔가 기운이 쭉 빠진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으신 겁니다. A, B나 C, D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생각하면 나는 뭔가 기분이 우울해지고 불쾌해져. 안 좋아져. 이거는 동그라미에서 왼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공부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즐거워.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맥주 한 잔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축구 경기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즐거워. 이거는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Y축, X축을 놓고서 여러분의 감정이 어디에 있으신지 판단하셔가지고 A, B, C, D 중에 한 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구조상 여러분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댓글 창이 한 번 간단하니까 A, B, C, D 중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신통력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예측한데 남겨주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디에 있을지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조직에서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조직에서 보여주는 알파벳은 무엇이냐 하면 C나 D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C가 어디냐 하면 이런 겁니다. C는 뭔가 학습이란 질문만 떠올리면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기분이 안 좋아하죠. 일종의 학습과 관련된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탈진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C에 있고요. D는 어떨까? D도 많은 뒷단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D는 역시 에너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분을 유지하면서 하는 맞이 못해 하는 분들이 또 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보이는 패턴이 A입니다. A, 흔히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육 성과 좋은 분들 보면 A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학습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채팅창에 B를 남겼다. 이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분들 있으세요. 독특한 건데 좋은 독특함입니다. 나쁜 쪽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공부를 하는데 기분이 좋아. 공부만 하면 기분이 좋아. 저도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공부하는 직업이긴 한데 저도 공부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느냐. 솔직히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 공부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공부는 A, C, D 중 어딘가에 있는 거고 공부를 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지 수치를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다섯 시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우리나라 성인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교육 프로그램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비용을 들여서 공부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다섯 시간. 평일에 한 시간 정도씩 주말에 몰려서 다섯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대요. 저도 굉장히 독특한 학습 모임을 많이 관찰을 해왔어요. 제가 최근에 관찰한 학습 모임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그 어떤 모임 앱에 공지가 떠요. 오늘 저녁 7시에 역삼력 어디 카페에서 어떤 책에 대해서 토론을 두 시간 동안 할 겁니다. 거기 막 댓글이 붙어요. 나 간다 간다 간다. 열 명 딱 되면 없어져요. 그 시간에 역삼동 그 카페에 가보면 정말 열 명이 딱 모여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통성명을 하지 않아요. 머릿수만 확인이 되면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더 신기한 건 저같이 나이가 연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임이 끝났으면 일단 맥주를 한잔하든가 밥을 한 끼 먹든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싹 집에 가요. 공부했으니까 집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보면 우리의 학습 시간 다섯 시간이 앞으로 저는 굉장히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재 중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거나 불안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독특한 사람들은 불안한 거, 위험한 거 좋아도 합니다. 암벽도 기어 올라가고 공포영화를 봐요. 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암벽에만 매달려 있고 싶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죠. 그런데 이 불안정한 상황이 내 직장 또는 내 어떤 지역의 문제라고 하면 쉬운 해결책이 있죠.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심지어 이민을 가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외부의 환경은 너무 불안정해지고 삶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방법은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내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공부를 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AC, D에 머무는 학습 방법을 일반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발칙하게도 저는 우리가 B로 이동하는 방법을 놀이, 좀 좁게는 게임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해보려고 오늘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측면에서 놀이, 야구, 게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뭔가 딱 봐도 어느 나라 그림인지 아시겠죠? 대충 느낌이 이집트 피라미드 맞습니다. 인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놀이나 게임을 즐겼다는 것은 많은 문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확실하게 된 문헌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 벽화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왕, 왕이죠. 덩치가 큰 사람 왕입니다. 왕이 앉아가지고 보드게임을 하고 있어요. 화면은 안 보이겠지만 주사위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이집트 시대에서,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 게임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 왕이 즐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 그리고 주사위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없는 이 확률, 운이 담긴 주사위를 통해서 신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임으로 인식이 됐어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 컨텐츠로 과거에 있는 게임이 존재했습니다. 화면에 보면 주사위 두 개가 있습니다.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주사위 두 개를 따라락 바닥에 굴려가지고 두 주사위의 합이 7이 나올 경우, 12가 나올 경우 어떤 경우가 많거나 또는 경우가 같을까요? 여기서 혹시 같다고 대답하신 분은 확률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뭐가 가장 싫으니? 라고 하면 수학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싫으니? 하면 수학 부분 중에도 상위 랭킹, 싫어하는 부분에 상위 랭킹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확률인데요. 바로 이 확률이 어디서 탄생했냐 하면 주사위 게임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프랑스 옛날 귀족 중에 안투안 공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산도 많고 놀이도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놀이를 막 하다 보면 어느 날 집에 일이 생길 때가 있죠. 하인이 와가지고 집에 좀 빨리 가야 된다고 하던 놀이를 중간에 그만두고 가야 돼요. 이분이 궁금한 거였어요. 이걸 끝까지 하게 되면 누가 이겼을까?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길 거다, 네가 이길 거다 막 다툼이 붙어요. 이분이 돈을 딱 싸짐을 들고 누굴 찾아갑니다. 이분은 철학자, 신학자, 심리학자라도 유명하지만 우리에게는 교과사에 등장한 수학자, 바로 파스카를 찾아가요. 확률을 연구해달라. 그래서 파스칼이 확률을, 민간 자본을 가지고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야기를 해주면 청소년들이 아, 그 안투안 공보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땅을 치고 뭐라고 하는데 사실 고마워할 일이에요. 놀이를 좋아했던 그 귀족의 투자로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 확률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보험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금융상품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굉장히 뭔가 지적이지 않고 학문하고는 무관할 것 같은 이 게임을 통해서 인류는 지식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에 보이는 이거, 체스죠, 바로 체스. 체스는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고대 중국, 인도에서 나왔다. 다양한 기원설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대에 즐기고 있는 체스는 어떤 시절의 규칙과 유사하냐 하면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나온 책 어떤 수도사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좀 긴데요. 대충 이런 제목입니다. 평민의 관습과 귀족의 책무를 다룬 책 평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룬 책이에요. 이 책이 도대체 체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하면 이 책이 좀 이름이 길고 난해하잖아요. 이 책의 닉네임, 약칭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게임, 체스 게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신기하게도 체스판에 있는 여러 말 그리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 여덟 개 쭉 똑같은 모양으로 서 있어서 앞으로 가는 거 말고는 딱히 큰 역할을 못할 것 같은 이 친구들 병졸도 상징할 수 있지만 농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앞으로 가다가 위험에 봉착을 해요.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농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농부 뒤에 있던 기사, 말모양의 기사가 농부를 번쩍 뛰어넘어서 앞에 있는 적을 무찔러주는 겁니다. 기사는 좋은 갑옷을 입고 배불리 먹고 살지만 농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규범을 게임에 담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사의 여러 게임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어떤 문화나 시대상에 맞는 각자의 책무를 교육하기 위한 도구로 많은 게임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과거의 조선시대 승경도나 규문수지 여행지도와 같은 게임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네덜란드 역사학자 요한 하우진과는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현생 인류는 사피엔스이긴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놀이를 좋아하는 인간, 유해하는 인간이다라는 뜻으로 호모루덴스, 노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재 우리의 교육은 이 호모루덴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하나의 이유만 들자고 하면 저는 이 이벤트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예전 사진인데요. 산업혁명, 그러니까 1800년도 정도 그때쯤에 찍힌 학교의 모습이에요. 지금보다 교실이 좀 더 깨끗해지고 책상이 좀 더 좋아졌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2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책상에서 여전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우리한테 타당한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문제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중학교 교실에 요즘 몇 명 정도 앉아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제 말 듣고서 70명이다, 80명이다 하면 굉장히 연배가 많으신 분이고요. 또는 뭐 40명, 50명 정도를 떠올리셨으면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학생 시절을 보내신 거고요. 요즘 학생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학생이 교실에 앉아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25명 정도 앉아있는데 뭐 언론사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중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한다는, 좋아하지 않다는 과목, 수학을 놓고서 너는 수업 시간, 수학 시간에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에 집중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과연 몇 명의 학생이 수학을 들을 것 같으세요? 이것도 채팅창에 그냥 숫자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1보다 큰 숫자를 남기셨으면 여러분은 틀린 겁니다. 애석하게도 한 반에 0.75명, 수학을 집중해 듣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일하는 대학도 그렇고요. 많은 수의 국내 기업이나 조직 또는 해외 기관에서도 온라인으로 많은 교육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죠. 동영상을 찍고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개된 동영상 플랫폼 코세라나 유데미아 같은 플랫폼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과연 이수율이 나오는가? 애석하게도 그런 플랫폼에서의 이수율은 채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이 만들어낸 성적을 보게 되면 공학 기준으로 30점 정도밖에 점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즉 집중해서 듣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도 못한 ACD의 환경을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생각해 볼 지점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VR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콘텐츠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전시되고 있는 콘텐츠인데요. 실제 거기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글을 비롯해서 오픈된 형태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VR 콘텐츠를 지점과 같은 언택트 환경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넓은 공간, 밀집되지 않은 넓은 공간을 활용한 교육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플레이 더 월드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을 보시게 되면 오픈된 공간이나 박물관 또는 도서관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개발했던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속하기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간 아직은 주춤한 상황이긴 한데 국가 간 교육을 위해서 거의 일주일 정도 교육이 진행되는데 국가 간 교육은 솔직히 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인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시나리오 기반을 통해서 국가 간에 대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어떤 퀴즈를 풀어나가는 암호를 풀어나가는 형태의 게임을 디자인해서 교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가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넷플릭스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밴더스넷치라는 인터랙티브 드라마 콘텐츠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내가 직접 결정해 나가는 콘텐츠 방식인데 바로 이런 스토리가 존재하고 스토리를 내가 결정해 나가는 방식을 교육에 적용한 기간으로 국내에는 식약처가 있습니다. 교육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뮬레이션 이야기들을 이야기로 엮어서 학습자가 어려운 시뮬레이션을 겪으면서도 스토리에 빠져서 좀 즐겁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 있고요. 마지막 보여드리는 콘텐츠는 삼성그룹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시면 마치 SNS처럼 보이실 거예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꼭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SNS 형태의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교육자료를 올리고 누구나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비실시간 콘텐츠가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게임적인 요소를 보시게 되면 미션 형태로 학습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 푸시를 해주고 있어요. 출석을 해라, 한 번 더 들어와라, 댓글을 써달라, 감정 버튼 눌러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학습자를 계속 게임 쪽으로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당신은 정말 꾸준히 들어오는 학습자군요. 다른 사람의 학습을 촉진하는 사람이군요. 이런 것과 관련된 배지를 게임에서처럼 달아주면서 만족감을 높여주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그래서 나의 학습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게임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의 성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만 들어서 아쉬운데 나중에 이 플랫폼, 스마트폰으로 플레이 더 월드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게임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 직접 체험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의 시작을 놀고 있네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인식이 놀고 있네는 즐겁게 배우고 있네로 좀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제가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일생의 배움을 즐겁게 이어가는 호모루덴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학습 여정을 불쾌함이나 기운 없는 상태로 끌고 하지 마시고 늘 즐겁고 에너지가 꽉창한 상태로 성장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현명한 호모루덴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시청자분이 질문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훅 들어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게임이피케이션의 효과나 혹은 이런 어떤 디지털 라이지된 환경 안에서 몰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툴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자체라든가 혹은 평생교육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나 혹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 에듀테크 업체들을 보게 되면 소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이미 많이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퀴즈가 될 수도 있고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도구들도 있고요. 이런 것은 기관 단위로 사용을 해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개발하시기보다 국내외 에듀테크 업체들이 만들어놓은 플랫폼을 가져다 쓰시는 형태가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국내 여러 기관을 자문해드리면서 좀 느꼈던 아쉬움은 뭐냐 하면 모든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서 공통된 요구사항을 만들어서 개발을 같이 하시고 함께 공유해서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만의 두 개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게이미피케이션을 맞닥뜨리면서 저도 가끔 했었던 고민이에요. 학습자 전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건 참 좋은데 이 게이미피케이션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차별적인 요소라든지 각각의 흡수력의 다름 이런 것들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전달형 교육에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한 명이 설명하고 N, 굉장히 많은 집단이 앉아하고 동일하게 듣는 방식이죠. 게이미피케이션은 이거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1대1 또는 소그룹 N, 소통을 통해서 가급적 작은 집단 또는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뭔가 인테렉션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게 게임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이나 어떤 수준이 반영이 안 된다라기보다 더 잘 반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은 질문을 드리진 않았지만 실시간 채팅에 올라오는 이슈들이 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많습니다. 게임이피케이션도 좋고 여러 가지 디지털 라이지된 환경 안에서 학습을 제공해 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이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들여다봐야 될 일은 양극화의 이슈입니다. 디지털 환경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됐습니다.